가자 저희 집 강아지 쿠쿠랑 산책 중이에요 저희 쿠쿠는 포메라니안인데 나이가 좀 들어서 걸음걸이나 이것저것이 예전같지 않아요 쿠쿠 앞에 차 온다 차 일로와 차 온다 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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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쿠야 일로와봐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내려가자 일로와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털을 다 싹 밀어버려서 전 밀어버리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밀지말라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오기로 더 밀어버리시더라구요 완전히 빡빡민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쁘다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쁘다 그래요 쿠쿠야 앞에 저거 피해가야지 피해가야지 어 앞에 보고 가야지 어 돌아가야지 이렇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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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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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거기로 못가 이리와 이리와 뇌정지가 않는거 같은데 이리와 쿠쿠야 이리와 가야지 앞으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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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을 자주 못시켜주는데 자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꼭 배변공투를 들고 다녀요 코코야 코코야 차 온다 차 일로와 차가운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데 저 피하지 않아서 군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딱 들어버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코코야 왜 이렇게 빨리 가 아이고 아프다 차 온다 차 코코야 차 온다 차 이리와 이리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차 차 오잖아 차 차 오잖아 그냥 집으로 가자 그냥 집으로 가자 일로와 왜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